결혼해서 이제 또. 국민 사회죠. 얘네 집에 갔더니 얼마나 알뜰하게 했는지 옥상에 고추밭도 해 놓고 예쁘게 살아. 재우 씨 좋은 소식은 아직? 사실은 인형 있다가 만들자. 인형 있다가 만들자. 조금 이유가 있어. 왜냐하면 스케팅 많이 할 때 무릎 다친 개가 있어서 무릎 수술했지? 그 무릎 완전 난다는 애기 같기로 했대. 잘했다. 올해 10월에 큰 수술해서. 옆에서 많이 격려해 줘야지. 신혼 생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잘 살고. 예뻐요. 저 진짜 감사한 게 김순이 쌤 덕분에 상하가 요리를 너무 잘해요. 그래. 배웠거든. 다행이네. 어제 불고기도 해 줬고. 해 줬어? 계속 그러고 맨날 요리를 해 줘요. 형들 빨리 가요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그래.